네 평생 두번째인 샌드버그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의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샌드버그 브랜드 소개를 한번 드리고 딱 한 대 해봤잖아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되게 보수적으로 엄청 몸을 사리면서 스쿼드를 돌려봤는데 그렇게 몸을 사렸는데도 불구하고 470만원이라는 꽤 높은 가격에 첫 만남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거의 80점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총씨가 혼자서 이번에는 점수가 튀어나간 것도 아니라 다들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던 거죠 지금 보면 샌드버그의 캘리포니아 STM 마스터피스 에이지드 모델이었는데 이게 선생님이 79, 제가 78, 은총씨가 79에서 78.67 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나무로 만든 방탄 조끼 은총씨는 현 시점에 만날 수 있는 다시 찾은 옛날 소리 저는 매운네쉬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매운네쉬 괜찮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샌드버그는 독일 샌드버그에 위치한 그래서 샌드버그고요 샌드버그에 위치한 베이스와 기타 제조사인데 이 연 생산량 중에 기타가 한 1, 20% 정도밖에 안 되고 베이스가 좀 더 주력인 것 같아요 베이스가 좀 주력인 것 같고 1986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생각보다는 꽤 역사가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고 그 설립자의 이름이 이게 독일어라 제가 똑바로 읽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홀거스톤예크 홀거스톤예크 홀거스톤예크가 친구인 게르드 고젤케 이것도 정확한 바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게르드 고젤케와 함께 설립을 했으며 이 홀거는 원래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좀 특이하죠 샌드버그는 설립한 곳의 지명이고요 캘리포니아 시리즈는 팬더 스트레스에서 따온 시리즈라고 합니다 커스텀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알려진 정보가 없는 기타인데 그때 봤을 때 첫인상 자체는 기타 좋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이 마스터피스 에이지드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그때 저희가 샌드버그에 대해서 알아봤던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마스터 빌더 크리스티앙이 있는데 유일한 마스터피스 빌더라고 하고요 직접 에이지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스터피스 에이지드는 30년 이상 연주된 것과 같은 외관과 연주감 그리고 그런 사운드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샌드버그 에이지드 옵션의 최상위 모델입니다 마스터피스 에이지드 그래서 써머 트리트먼트와 바이브레이션 트리트먼트가 추가로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지드의 단계가 소프트 에이지드 하드코어 에이지드 하드코어 리저브 마스터피스 에이지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마스터피스 에이지드 크리스티앙이 직접 깐 기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써머 트리트먼트는 그 샌드버그가 독일 드레스된 공과대학과 함께 연구한 드레스된 공과대학 기타 4개 열 처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요즘에 에이징을 위한 열 처리 기술들이 워낙 많잖아요 써머 큐어 이런 기술들도 있고 토레파이드 등등등 이런 느낌의 열 처리 가공 기술입니다 써머 트리트먼트 좀 더 에이징된 사운드와 디자인 그런 나무의 질감을 내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샌드버그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오늘 두 번째 기타를 만나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를 했고 이번 시간에 텔레이기 때문에 보통 스트레스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한 70점 대 주구반 정도 아닐까 예상은 해보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또 리뷰를 진행을 해봐야 알겠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가 기준 지난 시간이 470만 원이었고 텔레가 495만 원이니까 이게 좀 더 비싸네요 그렇다고 랠리계 단계가 다른 건 아니에요 둘 다 마스터피스 에이지드인 건 맞습니다 텔레가 좀 더 비싸요 메이드 인 저먼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5 플러스 1mm 시비프레트 듀덜레는 78mm입니다 파디는 지난번에 스트라토캐스터가 엘더였고요 이번 텔레는 스웜프 에이쉬입니다 이래서 가격이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캐나디안 하드락 메이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헤드머신은 클러슨 락킹헤드고요 지금 지판에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두껍지가 않고요 한 3mm? 4mm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약간 이쪽에 랠릭을 한 대 보면 거의 통넥처럼 보이는데 이쪽까지 가면 이제 구호역이 보입니다 뒤쪽에 스컹크 라인은 없고요 스케일 길이는 650mm 프레스는 22프레트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샌드버그 빈티지 파워 싱글코일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 원볼륨 원톤인데 푸시풀 직렬병렬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톤을 좀 더 만질 수가 있습니다 3윈핑업 셀렉터에 컴펜세이션 브릿지까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3윈핑업 셀렉터 2위 오우, 사운드 좋은데요? 4윈핑업 셀렉터 3윈핑업 셀렉터 1위 7위 음,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좋아요 4윈핑업 셀에 컴펜세이션 브릿지까지 5위 4위 6위 5위 7위 이거 빼니까 참 부드러워지네요 이렇게 병렬력, 징렬력을 이렇게 해놓고 좋네요. 마샬 JCM-800 이고요. 굿, 사운드 참 좋네요. 듀얼리스트고요. 굿, 사운드 참 좋네요. 예스, 레드락. 예스, 레드락. 예스, 레드락. 예스, 오우! 럭킹해. 예스, 레드락.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세요. 오우 좋네요. 예스, 레드락. 오우 좋다. 오우 좋아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매운네쉬 라고 들였던 느낌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오늘도 다시 매운네쉬. 네. 아주 매운네쉬.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아주 잘 먹어요. 예스, 레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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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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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